이제 그만 울어, 스펀지밥. 그렇게 올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? 거구로야 될 일이야. 다람이가 이틀 동안이나 집을 비웠단 말이야. 뭐라고? 이틀 동안이나? 테이하우스에서 열리는 광채 모임에 갔대. 그런데 도대체 뭐하러 가냐고. 테이하우스? 테이하우스! 나 한참 더 있어야 다람이가 와. 하이, 시간하고 26분에 다 47초 남았어. 47초씩이다. 다람이가 너무 보고 싶어. 다미야 빨판, 클날이 된 보는 모습, 그리고 커다란 호가 하지마요. 그만, 그건 징징이야.